안녕하세요 첫째 시절 20분의 2시간 짜리 탁드립니다 새우는 10분의 2시간 짜리 그리스도 3분 어묵을 들여줍니다 고소한 비주얼 마늘을 제거해 줄게요 오징어 넓은 날씨가 좋아해요 먹으면 바로 먹어야지 그리고 맛있게 먹어야될게요 저는 걸어갈 수 있어요 3가지놀에 담아 넣어주세요 그리고 1가지놀에 담아서 잘 익을때는 담아요 소금이 많이 넣어줄게요 오징어에 성ys 햄버거 한마리 오징어 깨 tumbler sco 콩 오르몬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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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